지금까지 보면 KGB의 표준 서비스 기준을 지킨 분들은 불안을 모르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언제나 서비스 정신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이사회 리더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입장하고요. 나머지 팀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하 파이팅 하하 파이팅 하하 파이팅 하하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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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50초. 자, 나오세요! 우리가 보시는 기사가 오직 날을 했잖아요? 오직을 날 했잖아요? 그리고 총을 날리는 것들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대기조라서 엄청 kale имеет where we go 이 총사 앨벡이 힘들게 사다 그래서 1년에 다 다 다는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마누만 이사를 하자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이사인들이 많이 환합이나 환합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은 그렇겠죠. 다른 데도 좀 참여하기를 보냈는데 참여를 안 해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몇 분 정도가? 이제 한 700명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700명 우리 하고 있는 여기 KGB 그런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걸 권하는거죠. 원래는 그걸 권해가지고 우리 회사대에 당 회사를 이렇게 받고 계기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인식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 KGB 안에서 우리의 박사님의 브랜드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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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